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치키치키치키기입니다. 착하게샬로티비 채널이 구독자가 만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선물은 1등은 닌텐도 스위치 빨간색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2등은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마리오 플러스 레비즈 킹덤 배틀 게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버는 돈을 거의 다 투자해가지고 하는 이벤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참여 좀 많이 해주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대 빡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시고요.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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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구독버튼 옆에 종말을 눌러서 알람을 켜주세요. 알람을 켜주셔야지 제가 이벤트의 결과 발표를 비디오로 올려드릴겁니다. 24시간 내에 답장을 하지 못하시면 당첨 선물은, 당첨 선물, 당첨 선물, 당첨 선물, 당첨 선물은 다른 분께 돌아갑니다. 알람을 켜주세요. 자 그리고 네번째, 이 영상에 아래 댓글란에 가셔서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이 영상을 자신의 SNS로 공유해주세요. 채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가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로 받으실 분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연락처입니다. 연락처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왜 닌텐도 스위치를 받아야 하는지 짧게 아주 짧게 이유를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당첨자 결과를 유튜브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하고 이메일을 보내주실 기간은 11월 30일 자정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구독자 2만명 이벤트에서 또 봐요. 아니 다음 비디오에서 또 봐야죠. 아 근데 2만명 이벤트 때는 선물을 뭘로 할까요?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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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빠이! 자 이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저도 이 색깔이 없어요. 저도 이 색깔이 없어서 제가 이게 물건이 이상이 있으면 아 이거 물건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상이 있나 없나만 열어보려고요. 그러면서 그냥 오픈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절대 새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픈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전원은 안 켤 거예요. 자 봅시다. 뭐가 들었나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자 이건 미주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주판이랑 한국판이랑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들어있나 봅시다. 자 HDMI 케이블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따로 구입하셔야 돼요. USB-C입니다. 이건 스트립이죠. 자 이거 끼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러스 안 맞춰주시면 이빨이 나갑니다. 자 이빨이 나가면 조이콘을 본체에 낄 수가 없어요. 조이콘 그립이에요. 아 나이스 완전 예쁘네요. 이건 충전이 안 돼요. 충전되는 조이콘 그립은 따로 사셔야 돼요. 자 조심조심이. 제 게 아니니까요. 조심조심이. 자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고요. 이렇게 잡으면 휘니까요. 여기는 받쳐주는 애가 없으니까 이쪽을 잡으시고요. 이게 휜다고 해서 여기 사이가 좁아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게 휘는 걸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뭐 힐일 일 있겠어요. 눌리지 않으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USB잭. 아답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HDMI 이렇게 됩니다.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 어우 좋은데요.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이죠. 왜 그러는 거지. 너무 예쁘다. 나도 갖고 싶다. 제가 이 색이 없어요. 아 예쁘다. 포장이 애플처럼 훌륭하지는 않은데. 포장 훌륭해서 뭐예요. 나 좀 버릴 건데. 애플박스 살 때마다 애플박스가 너무 아까워서 죽겠어요. 아 있다. 저도 갖고 싶지만. 제가 초반에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색을 되게 갖고 싶거든요. 이거. 네온으로 이렇게. 와 이거는. 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묻히면 받으시는 분이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상태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자 볼륨 버튼이 여기 있고요. 파워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어폰 잭이 여기 있고. 카드가 여기 들어갑니다. 게임 카드가. 조이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스탠드가 있고요. 스탠드를 여시면 SD 카드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충전 잭이에요. 여기가 충전 잭이고. 닭도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충전 잭 여기다 찍어도 바로 충전할 수 있어요. 좋죠. 누가 받으실지 몰라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받고 싶네요. 자 이렇게 셋업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꽂고요. AC 어드베터 파워. 아우 아웃사이드 US 이거 사셔야겠네요. 이거는 돼지 콧구멍으로 사셔야 돼요. 이건 110폴드짜리라 220폴드로 꽂아서. 앞에 돼지 콧 있잖아요. 그것만 구입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죠. 닌텐도 스위치로도. 그리고 본체에서 껴고 빼실 때는 여기 항상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죠. 요거. 요 버튼을 항상 누르고. 제거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약해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깨지면 난감해요. 빠집니다. 좋고. 자 어느 분이 받게 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 이벤트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닌텐도 스위치 팔빠 팔빠 네온 개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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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빠이 췄그 췄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